안녕하세요. L.S. 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L.S. 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염블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S. 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4년 6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지수가 어쨌든 좀 우여곡절 끝에 2,800을 이제 넘어갔습니다. 정말 힘들게. 그래서 어제 상승에 이어서 계속 좋은 혼풍이 불고 있고 이 기세가 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시장은 이제 위가 일단 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더 당분간은 좀 괜찮은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해드릴 거는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또 요즘에 이슈들 워낙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정리 한 번씩 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일 이런 이제 뭐 기사라든가 지금 트렌드 같은 걸 알아 놓으시면 차후에 이제 어느 산업이 좀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또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은 정리를 꾸준히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뭐 이슈 중에서 이제 뭐 금 투자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뭐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은 더 늘린다고 하구요. 수출 축포손 방산 200달러 지금 방산도 난리죠. 요즘 최근에 루마니아까지 이거 하게 되면 엄청난 거죠. 사실 폴란드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어제 꼭 카페24가 상한가 갔는데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구요. 그 다음에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원자력 발전 촉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중국 배터리는 계속 규제하려고 하는 것 같구요. 중국 PC 시장 좀 살아난다. DBI텍이 오늘 이제 어제 한 번 그 김용근 연구원이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밤이었어요. 밤에 테슬라 반도체 비탁 생산 추진하는 또 뉴스가 떠가지고 그거 한 번 소개해드리고 오늘 또 이것 때문에 아주 SK 그룹이 난리가 났죠. SK ENS랑 이노베이션이 합병한다. 이게 그래서 이노베이션한테 호재가 됐고 SK 주가에는 악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연준위원회 좀 발언 한 번 소개해드리고 내년에 반도체 생산량 증가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은데 뭐 이슈는 그렇게 긴 이슈는 아니니까 빠르게 한 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고서는 이노스페이스가 내일까지 청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노스페이스 우주 발사체 만드는 기업이죠. 이거 보고서하고 국도화학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급등했는데 국도화학이 이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도의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인도가 떠오르니까 근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주가가 좀 급등한 것 같습니다. 롯데웰푸드도 사실 인도죠. 이게 일맥생통 약간 닿아있고 그 다음에 체코 원전 입찰 그 다음에 방산 HBM 수급 점검 이렇게 해서 내용들은 하나하나 보면 길진 않습니다. 하고 이제 시장 한 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이슈로 가야죠. 이슈로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보유량을 확 늘릴 거다라는 내용이 기사인데 금협회에서 선진국 중앙은행의 60%가 일단 금 5년 안에 더 늘리겠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응답 38%였거든요. 늘리겠다고 한 데가 그래서 5년 내로 그리고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 그 중에 또 13%는 내년에 늘리겠다. 이렇게 또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은 중국 같은 신흥국이 늘렸어요. 금을 중앙은행이 근데 이제 선진국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달러의 위상이 많이 위축되겠죠. 과거보단 그래서 5년간 달러비 좀 줄이겠다. 라고 언급했습니까. 달러보단 왜 그러냐면 달러를 지금 미국이 재정제출하고 돈을 너무 찍어대요.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가 워낙 좋고 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는 맞지만 자꾸 저렇게 돈을 풀어버리면 또 이제 금리인하 사이클도 갈 텐데 달러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전세계 외양보이고 비중에서 달러비중이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어쨌든 달러는 강하긴 합니다. 한때 달러와 비중은 70%였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달러가 좀 독보적으로 강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선진국까지도 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달러는 좀 약해질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금가격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글로벌 신냉정과 탈세계화 이런 것 때문인데 미국이 국제 대신에 막 이런 걸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사우디가 얼마 전에 페트로 달러니까 원유 결제할 때 달러로만 하거든요. 그거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국제 무역 거래에서 이 화성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6 정도 되는데 이 8.6 중에서 80%가 달러 결제예요. 여기서 이탈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시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달러보다는 금으로 가고 또 일각에서 암호화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금이나 비트코인한테 어쨌든 뭐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지만 달러한테는 약간 부정적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긴 관점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수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새 방산주들이 갑자기 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방산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수출 대상국이 많이 늘었죠. 12개고 22년도에 4개 국가였는데 12개까지 늘었어요. 그리고 루마니아 수출 사실 거의 확정된 것 같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에 발표할 것 같아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제 계약을 체결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루마니아 정부가 아직 최종 심사가 좀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다음 달 초 아니면 뭐 다음 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핵심은 K-9 자주포 요거고 저걸 이제 아마 저걸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고 저기 들어가는 이제 뭐 탄약 같은 건 풍산 같은 기업들이 또 하겠죠.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정면에서는 가장 돋보이고 수조장구가 77조가 넘고요. 이익도 2천억 정도 분기에 찍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의 K-9 또 천무 이런 것들을 인도할 예정이고 K-9 자주포가 2032년 세계 방산시장에서 1등 할 것 같아요. 영국 군사정보기업 제인스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최적금 맞춤형으로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거죠. 호주 레드백도 마찬가지죠. 호주 레드백이 이게 장갑차인데 그 독일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호주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됐죠. 근데 거기에 현지에 또 현지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해요. 이런 거를 원하거든요. 이런 걸 되게 잘해주는 거죠. 그리고 인력은 물론 철강 이런 것들도 다 현지 조달하고 있어서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방산 선진국이거든요. 여기에 진출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현대로템은 전차 만들죠. 탱크 방산 수조장구 6조 7조 가까이 되고 점유율은 이제 2032 정말 수많은 탱크들이 있는데 거기서 2032년에 무려 2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할 것 같아요. 에이브럼스 전차라고 있죠. 미국의 제일 유명한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전차죠. 저 전차에 이어서 좀 성과를 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올해 페루의 차륜형 장갑차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LIG 넥수원은 미사일 분야에서 독보적이죠. 그래서 청궁 신궁 이런 미사일 주로 중동 쪽에 많이 수출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11월 사우디에 수출을 했고 계약을 맺었고 루마니아 쪽에도 아마 지금 수출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신궁 청궁2 루마니아 비궁 청궁2 2차 사우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삼축체계라 그래가지고 미사일로 방어를 하는 시스템이죠. 거기에 엘셈 약간 이제 높은 계도 이런 것들 이제 개발하고 있고 2032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분야에서 1위를 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 분야는 한국항공우주죠. 수주장구 21조고 초음속 고동훈련기 T500을 인도에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하고요. 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88억 달러 상당의 항공기 220여대를 해외 수출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게 컸죠. 22년대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죠. 요거를 이제 48대 지난해에는 말레이시아의 18대를 또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 목걸이도 국산 다목적 수송기도 하고 있는데 제일 핵심은 내년이에요. 내년에 로키드 마틴하고 이 경공격기 있죠. 훈련기 훈련기를 미국 공군과 해군에 이제 납품하는 그 계약을 맺을진 몰라요. 아직은 왜냐면 이제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기면 납품하는데 초거대 사업이에요. 미국 해군과 공군의 훈련기를 납품해요. 그래서 그게 된다면 정말 좋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항공우주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생겼다. 다만 그게 안되면 또 실망하겠죠. 그래서 내년에 기대반 또 걱정반 되는 이슈가 하나 남아있고요. 잘 되길 좀 바라고요. 한 10년 전인가 뭐 15년 전 10년 전 이었나요. 그때 이런 훈련기 미국의 사업에서 보잉한테 졌어요. 당시 그런 기억이 제가 나긴 합니다. 그때 되게 뼈아팠죠. 이번에 꼭 이겼으면 좋겠고 루마니아 K9 자주포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종 결정 된 것 같다. 그래서 폴란드의 2.27존 규모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 계약이고 두 번째로 조단이 수출 계약을 할 걸로 전망하고 아까 말씀드린 K9 자주포 이거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 최근 7년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폴란드로 K2 전차 수출도 성사될 전망이고요. 이게 성사가 되면 저번에 1차로 180대 납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비슷한 규모로 2년 만에 원래 1000대 납품해야 돼요. 1000대 총 1000대 중에 180대만 한 건데 순차적으로 하게 되겠죠. 이런 계약들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투자의 정정영 연구원님이 텔레그램에 올려주신 건데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적어주셨는데 이번 쇼핑 행사에서 하반기 신형 스마트폰도 나오고 6.18 쇼핑데이가 열렸는데 되게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들이죠. 반도체 위탁 생산 여기가 지금 가동률 올라오고 있대요. 생각보다 빨리 본토 가동률이 이런 내용은 DBI텍한테도 좋은 거죠. 왜? DBI텍의 경쟁사들이 중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일부 공정은 풀케파로 수요 대응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엔 또 원래 성수기고 이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이러면 DBI텍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중국의 소비 회복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당연히 긍정적으로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쇼핑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어제 카페24가 사안가 같기 때문에 왜 갔는지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유튜브 쇼핑 을 할 수 있는 전용 스토어를 이제 오픈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유튜브 쇼핑을 하고 싶으면 인플루언서가 만약에 제가 유튜브 쇼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카페24랑 계약을 맺고 거기에 뭐를 만들어야 돼요. 카페24 카페24가 하는 게 쇼핑몰 만들어주거든요. 개인 쇼핑몰 그걸 이제 연결해주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그게 없어도 된대요. 그냥 카페24에 그거 없어도 그냥 유튜브에서 바로 쇼핑할 수 있게 사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랑 공동 개발 통해서 이제 아예 여기서 유튜브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쇼핑도 그럼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하기가 더 편해지겠죠. 그리고 유튜브 쇼핑만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좋은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유튜브 전용 쇼터 오픈에 이미석 연구원이 적어주신 자료인데 셀러 판매자 입장에선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유튜브 쇼핑이 좀 생각보다 약진이 없었던 이유가 판매자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간편한 판매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부족했고 소비자 입장에선 물건이 좀 적고 앱 내에서 결제하는데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좀 불편함 유튜브 맴퍼십을 통한 프로모션 그러니까 그 유튜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려웠던 거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또 유튜브 페이까지도 나올 수도 있대요.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처럼 유튜브 페이가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유튜브는 커머스로의 확장을 성공적으로 틱톡을 벤치마이킹 할 거를 보이는데 틱톡처럼 유튜브 내에 스토어를 만들어서 오픈해주고 결제 편의성 유튜브 안에서 결제할 수 있게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 과도 연동 그걸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 저는 고속성장 할 걸로고 저도 보고 있고 저도 사실 카페24를 옛날에 그렇게 관심있게 안 봤는데 올해 들어와선 공부도 많이 해보니까 트렌드를 보니까 유튜브 쇼핑 보고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읽고 저도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쪽 시장은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 카페24 주가도 카페24밖에 없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당장은. 근데 나중에 몰라요. 또 경쟁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구매할 때 사람들이 리뷰 보면서 사는 것도 되게 힘들죠. 읽어봐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해줘요. 이러이러한 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죠. 내 시간을 또 아껴주죠. 이 인플루언서가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 원자력발전 촉진법안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저도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는데 원문 보려면 또 유료결제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신중권 리서스센터에서 이제 요약한 것만 따왔는데 결론은 뭐냐면 원자력발전 이제 원전 설치나 이런 걸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자 이런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거 법안을 만들자 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자력 리더십을 더 강화하고 원자력기술개발 배치 기존의 원자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자본제출을 하고 또 미국의 원자력 미국의 원자력 밸류체인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당장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요. 미국과 한국은 또 원전에서는 경쟁국가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세계 최강대국이 친원전 쪽으로 간다는 건 사실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저도 사실은 이제 2011년도에 후쿠시마 지진 터지고 나서 이제 원전은 저도 사실상 그때 이제 원전은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금 전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신재생으로 가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에 대한 또 친원전 쪽으로의 분위기가 많이 또 바뀐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권이 바뀌면서 친원전 쪽으로 바뀌게 됐죠. 방향 자체가. 그래서 이게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원전에 분명히 이런 논란들이 많잖아요. 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있지만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뭐 본인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방향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나는 원전은 난 싫다 반대한다 근데 전세계 방향이 이쪽으로 가면 투자하신 분들은 거기에 뭐 어쩔 수 없어요. 투자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오 나는 원전이 괜찮은데 근데 전세계가 다 탈원전으로 가면 가요. 그럼 원전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전세계가 대부분 이제 많은 국가들이 원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관련된 기업들의 변화를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친원전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가장 관건은 근데 다음 달에 체코 원전 수주가 남아있어요. 한국은 그래서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알 수는 없죠. 프랑스랑 대결하니까 꼭 수주를 따내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미국 하원에서 중국산 배터리 조달 금지 추진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배터리 조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국산 그 얘기죠. 그래서 CATL 6개 기업을 꼭 집었어요. 중국에 이 두 개는 다들 아시는 기업이고 고션도 유명하죠. 미국에 막 공장 지으려고 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 법안을 미국 국토안보부와 협력해서 개발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거고 이미 관세는 인상이 됐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고션 하이테크나 CATL의 중국산 제품을 수익금지 명단에 추가해야 된다 목소리가 많았죠. 그래서 아예 법제화해가지고 하려는 움직인 것 같아요. 이거 우리나라한테 너무 좋죠. LG엔솔 삼성 SK온 한테는 지금 미국에서 다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 저게 통과가 되면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PC 시장은 올해 지금까지는 위축이 좀 됐는데 내년에 급반등할 것 같습니다. 무려 12% 아니 PC가 12 두 자릿수 성장한대요. 그래서 카날리스라는 데이터 기관에서 나온 자료인데 중국 본토 PC 데스크톱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시장이 일단 올해는 마이너스 1%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성장이 크진 않죠. 이미 1분기에 마이너스 12로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나쁜 게 아닌 게 앞으로는 좋아져요. 방향성이 분기별로도 1분기에 그냥 왕창 까먹고 시작했기 때문에 데스크톱이 근데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국영기업과 상업 부분 기업형으로는 좋은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출하량이 감소했죠. 이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아직은 지갑을 이쪽에 많이 안 열었던 것 1분기까지 근데 점점 열겠죠. 그리고 24년 부진한 실적에도 내년의 성장은 클 것 같다. 그 이유가 AI 때문이에요. AI가 PC만이 아니라 태블릿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총매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노트북과 데스크톱은 1분기 이렇게 감소했지만 태블릿은요. 이러한 상관없이 또 성장하고 있대요. 화웨이가 메이트패드 SE 시리즈를 통해서 저가 제품을 고가 제품까지 그러니까 화웨이가 그래도 태블릿 PC 쪽에서는 신제품을 내면서 선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PC 시장 전망입니다. 24년. 이게 1분기에 벌써 이만큼 까먹고 시작했죠. 빨간 거. 그리고 2분기에 플러스 3분기점은 소강. 이렇게 좀 올라오는데 이 위에가 노트북이고 PC거든요. 데스크톱. 점점 4분기로 갈수록 크긴 커지죠. 내년에 이건 내년입니다. 내년 1분기랑 비교해보면 이제 성장이 크게 나오죠. 내년 전체로는 성장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건 태블릿 P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블릿은 반대로 1분기가 너무 좋아서 성장률은 조금 둔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에 보면 또 역시 성장을 하죠. 내년에 한 4% 정도. 그래서 PC 시장의 부활도 이제 다가온다. 이건 반도체한테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DBIT이 급등했는데 전장용 반도체를 중국계 미국 팻리스 기업이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대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한마디로 미국 팻리스 기업이 수주를 따낸 건데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반도체. 그래서 파운드리 회사 중에 DBIT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실사를 할 거래요. 6월에 10월에 10월에는 테슬라랑 같이 와서 실사를 할 거라고 공장은 이제 보는 거죠. DBIT DBIT의 공법이 바이폴라 CMOS DMOS 라고 하는데 아날로그 소자와 로직 소자 연산 소자 고존압 소자를 하나의 칩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걸 한 번에 다 일체화 시키면 칩 크기를 줄이고 제조 시한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전력 반도체 생산에 활용되는데 테슬라는 이제 고급형 반도체 있죠. 이런 건 자기가 직접 설계해서 TSMC나 삼성에 줘요. 근데 이제 전력관리 반도체나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범용 성격 이런 반도체는 종합 반도체 회사나 팻리스에 맡겨버리죠. 자기가 안 하고 이거 만들어서 그냥 우리한테 줘. 그래서 DBI텍은 그 후자 쪽을 그래서 이걸 설계하는 업체한테 수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아직은 언제 납품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긍정적인 뉴스고 또 SK키 파운드리도 파운드리 국내 회사죠. 여기도 테슬라 위탁 생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 파운드리를 이용한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게 수주 이력이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DBI텍한테 상당히 좋은 뉴스고 또 아까 DBI텍에 대한 그 아까 중국이 중국 파운드리 회사들이 가동률이 올라간다 그랬죠. 이것도 호재고 또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파운드리 쓰기 싫거든요. 아날로그 반도체 근데 중국 아날로그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은 꽉 잡고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기에 파운드리를 중국이 많이 하는데 중국 거라 하기 싫으면 DBI텍을 이란 대안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DBI텍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SK ENS랑 SK이노베이션 합병 추진 얘기가 있었는데 SK가 SK이노베이션 지분 36.2% 갖고 있고 SK ENS는 비상장 기업이에요. 지분 90%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완전 자회사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둘을 합쳐버리겠다는 보도가 떠버린 거예요. 물론 오늘 공시위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그렇다고 부인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매출 77조에 영업이 1.9조원 ENS가 매출 11조에 영업이 그러니까 ENS가 굉장히 알짜죠. 이익률이 10%가 넘어요. LNG나 이런 발전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의 지금 최대 리스크가 SK온의 재무부담이죠. 돈이 지금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번 1분기에만 4천억 까먹었고요. 1분기 기준 순차익금만 10조원 15조원을 넘어요. 올해도 7조원 또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돈을 그대로 빨아들이는데 돈은 못 버는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아마 SK ENS라는 알짜 회사랑 이노베이션을 합병시키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노베이션이 폭등한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알짜 회사고 근데 SK는 왜 안 좋냐면 SK온의 배당 수입이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배당 수입을 이게 줄어들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합치게 되면 지금보다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또 반발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병은 아직 미정이라고 했는데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또 시간도 볼 수 있고 정유의 변동성도 줄여주고 SK온의 재무 분담도 덜어주니까 그래서 급등했죠. 그래서 약간의 이런 게 벌어졌는데 근데 좀 SK 지금 주가가 올라가야 채태훈 회장 입장에서 유리한데 그만큼 SK온을 살려야 되는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결정을 만약에 했다면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언론 보도 때문에 오늘 SK는 급락했고 SK 이노베이션은 급등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나가던 SK그룹이 너무 좀 쉽진 않아요. 지금 하이닉스 빼고는 하이닉스만 좋죠. SK온도 야심차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는 너무나 안 좋죠. 그래서 버티면 분명히 조화는 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의 시간은 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엔 전기차는 결국 대중화 될 거니까 다만 그 시간이 너무 느려요. 우리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SK온도 시간의 좀 문제이긴 한데 빨리 좀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그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소비자들 연내 금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의 이제 보도인데 지갑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쿠글로 연준위원이 미국 5월 소매 판매 데이터 보고 발언을 했는데 인플레가 둔화 될 것 같다. 5월 소매 판매가 좀 생각보다 안 좋았죠. 근데 실제로 휘발유 판매가 주유소 판매가 감소해서 그런 거라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뭐 소매 판매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좀 쉽고는 있죠. 미국 소매 판매가 미국 전체 소비의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담당자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들은 내용은 소비자가 저렴한 제품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업들이 더 많은 할인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 그런 내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소비자들이 저렴한 제품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가격 높은 거 안 사려고 하는 거죠. 그럼 기업들도 깎아야 돼요. 그럼 이건 뭐죠? 물가를 안정화시키죠. 소비 지출이 둔화되면서 물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과 월마트는 수천 개 품목을 가격 인하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업체들의 할인은 경제 전반의 냉각 조직과 이게 맞물려가지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금리 인하를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마디로 이런 할인은 이제 금리 인하 명분이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만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해질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글러가 지금 이런 멘트를 던졌다는 건 뭐냐면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주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 뭔가 버튼을 지금 눌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이 7% 증가할 걸로 보는데 중국이 두 자릿수로 제일 높은 성장할 것 같아요. 중국 절대 포기 안 하죠. 근데 여기엔 또 한국에 우리 반도체 공장도 거의 중국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은 구형 반도체 신형 반도체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중국 웨이퍼 월간 생산량이 올해 15% 내년에 14%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 위험이 있어도 계속해서 중국은 여기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국가들은 5% 정도 성장세를 전망하는데 대만이 2위 이후에 한국이 내년에 7%로 3위 정도 그리고 미국은 첨단 반도체 중국 개발하지 못하기 위해서 추가 제재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앨런 에스테베저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네덜란드 일본 정부 관계자 만나가지고 네덜란드 ASML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더 강하게 대중국 규제를 해라 압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예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결국 이러면 이럴수록 중국은 더 투자할 겁니다.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더 한다 우리 막 이제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아이디어까지 연결을 해야죠. 중국 반도체 장비 이는 더욱더 이제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중국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 대표적인 게 라온테크나 PSK나 넥스틴 이런 기업들이 또 한테도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한번 살펴봤고요. 보고서로 넘어가서 이노스페이스는 이제 내일까지 청약입니다. 오늘부터 청약 들어갔고요. 신규 상정 기업이고 소형 위성 발사체 만들어요. 발사체 스페이스X처럼 스페이스X은 큰 거 얘는 이 기업은 작은 거 그래서 대형 발사체는 비용이 싸고 발사 확률도 높고 하지만 원하는 궤도에 정확히 도달하기가 좀 어렵고 대기시간이 좀 길다고 합니다. 소형은 반대로 발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긴 한데 고객이 원하는 궤도로 안착을 잘 시켜주고 대기시간도 짧다고 합니다. 다만 성공 확률이 좀 낮은 편이래요. 그게 좀 리스크 요인인 것 같습니다. 로켓랩이라고 미국이 제일 유명한 소형 발사체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도 아직까지는 돈 버는 게 좀 쉽진 않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내일까지 청약 진행하고 공모가 43,300원 시총은 4,000억 정도 4,600원 됩니다. 이게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기업이고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탑재해가지고 소형 발사체를 이용해서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점유율이 10.7에서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 22년에 30.5%로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액체나 고체 엔진 대비해서 구조가 좀 단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름이 좀 이렇게 돼 있어요. 발사체 이름이 한빛나노예요. 여기가 킬로그램당 발사 가격이 2만 8천 달러로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로켓랩이 3만 8천 달러거든요. 로켓랩보다는 좀 산별이죠. 그리고 국내에서 4건 해외 37건의 발사 서비스 계약 및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탑재 중량 90kg에 킬로그램의 한빛나노가 올해 3월 중계도 발사 성공 후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업발사하거든요. 돈을 받고 하는 거죠. 이건 본격적으로 진짜 수익하는 거죠. 그리고 탑재 중량 170kg에 한빛마이크로는 내년 3분기 그리고 가장 큰 거 1300kg에 달하는 이건 좀 크죠. 한빛미니는 내후년 4분기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사장이 중요한 게 발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그게 매출에 잡히니까 그래서 발사장 확보가 중요한데 이노스페이스가 보유한 전남의 고흥 발사장은 지리상 다양한 궤도 수용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브라질의 알칸타라 발사장하고 호주의 안원 발사장을 장기 독점 계약으로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하나의 발사대에서 월 1회 발사를 하면 2개잖아요. 발사대가 24회죠. 연간. 그리고 향후에 노르웨이 아라비니트 발사장을 확보해가지고 60회까지 늘리겠다. 이런 전략은 좋죠. 성공 확률만 높다면 발사가. 대한민국 정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주 개발 예산 늘리죠. 민간 주도로 향후 500여개 소형 위성 발사할 걸로 전망을 지금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저개도와 정지개도 활용한 지구 관측 위성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우기 배웠죠. 지구 관측 위성 다목적 실용 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발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성능 액체 로켓 엔진의 선행 개발을 위한 스페이스 챌린지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이노스페이스가 스페이스 챌린지 사업 재사용 발사체 연구 개발 사업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X의 제일 매력적인 게 발사를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발사한 다음에 그 발사체를 재활용하죠. 다시 역추진해가지고 가져와서 그거 이제 연구 개발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6월 중 기준으로 4건의 발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37건은 추가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사 횟수 발사 단가 수속 능력으로 매출이 나옵니다. 발사 횟수는 점점 늘어나겠죠. 내년 7회 내후년 10회 발사 발사 능력을 의미하는 발사 패드 확보는 26년 까지 9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추정을 하니까 428억 내후년엔 932억 매출을 올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어야 돼요. 저거는 가장 좋게 본 거고 보수적으로 탑재 용량이 80% 그리고 실패한다고 몇 번 가정을 했을 때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25년도에 매출이 428억 이 아니라 343억 1회 발사 실패하면 157억 까지 떨어질 수도 있대요. 26년도에는 이제 747억 754억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실패 없이 꾸준히 스케줄대로만 한다면 매출은 크게 늘겠지만 그게 이제 지속될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발사라는 게 또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또 발사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스페이스X도 실패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방향성은 좋은데 발사 리스크 발사 실패 리스크 발사 지연 리스크 이런 것들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발사 서비스 수익은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나와요. 한빛 나노 상용 발사가 내년 3월이 시작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남아있어서 저게 성공한다면 또 좋겠죠. 그리고 내년까지는 적자고 내후년에 돈 벌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는 지금보다 더 낮게 공모가보다 낮게 지시하셨고 저도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요. 저도 우주항공 산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죠.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우리 같이 그거랑 별개로 회사가 어쨌든 성장은 하겠죠. 할 텐데 내년부터 본격 성장이고 그마저도 진짜 어느 정도 성장할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아직은 이노스페이스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막 올라간다 이거보다도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는 싼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고 물론 이제 공모지 청약 차임을 하신 분들은 상장 한 날 그때 주가 괜찮으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유통 가능 물량이 29%니까 뭐 그렇다고 엄청 적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번에 수요 예측 흥행 성공했죠. 기관 투자들이 최상단에 적었기 때문에 일단 수요 예측은 좀 흥행에 성공한 건 맞지만 일단 만약에 상장을 이제 첫날 주가가 오르게 되면 적절하게 현금 하시는 것도 낫고 주가가 이제 충분히 또 조정을 받고 나서 본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 3월 내년이죠. 내년 3월에 이거 발사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 갔죠. 내년 아 25년 3월 이거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또 저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에 또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근데 산업 자체는 계속 관심을 가질시되 약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싸지는 않다. 현대 우리 마린 솔루션도 제가 키컷 분석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였죠? 결론은 싸지가 않다. 그게 결론이 났죠.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진짜 사업 구조는 좋은데 사업 구조 자체는 좋았는데 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또 다음 보고서는 국도화 국도화 이제 오늘 목표지 거 올렸고요. 생각보다 실적 좋대요. 2분기 영업이 103억 시장 기대가 31억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기업이에요. 버려진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이익 좋아질 것 같고 에폭시가 이게 에폭시가 뭐죠? 그 페인트 원료죠. 그거 가격 반등 기대하고 있고 특히 한국 본사 법인의 45%를 차지하는 게 미국 유럽인데 여기에 이제 회사들이 미국 유럽 쪽에서 이제 판가를 올렸다고 합니다. 인상을 이런 이제 경쟁사들이 그러면 당연히 긍정적이죠. 중국도 내수가격이 올라가고 있대요. 인도 법인은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 인도 성장 수요주입니다. 인도 에폭시 점유율이 20-30%인데 지금 내년에 2배 증설 들어가요. 인도 주택에 많이 들어가니까 주택 판매량 30% 증가했고 그래서 수요 증가 대비에 에폭시 규모를 늘리려는 계획이고 증설분증 일부는 현 설비의 원재료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수익성 높은 경화제도 2만 톤 동시에 증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이제 인도가 또 긍정적인 게 자국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이제 수입 물량 반덤핑 재수할 계획도 있도록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들어오는 걸 좀 꺼리는 거죠. 근데 인도에 공장이 있으니까 국도학은 괜찮죠. 현지 생산 그리고 밸류도 코로나 때랑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국도학에 오늘 주가 좀 오르긴 했는데 인도 또 스토리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롯데엘푸드도 많이 소개해드렸죠. 이제 인도 얘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인도에서 초코파이 한계라인 증설 빙가 매출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 19.7% 빙가 쪽에서 롯데 상관과 합병했었죠. 인도는 날씨도 덥고 인도 자회사 하부모 빙가 판매 실적 개선 가능성도 보이고요. 인도 빙가 신공장이 현재 인허가 절차 준비 중에 있고 빠르면 8월달에 가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부모의 인도 빙가 시장 점유율은 7% 정도 되고요. 내년에 빼빼로도 이제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좀 많이 올라서 조금은 지켜보세요. 보시되 인도 스토리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체코 원전 입장 다음 달에 발표할 것 같고 체코 전력공사는 둘 중에 하나를 중국 중 한국의 수력 원전 입장 한국의 수력 원전 입장 프랑스 프랑스 EDF 제한 바꾸어 평가를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체코 정부에 넘겼대요. 우리는 이 업체를 선호한다. 누군진 몰라요. 그래서 7월에 아마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9년에 건설 시작. 왜냐하면 부지부터 이게 원전이 단점이요.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하는데 그죠. 29년도에 건설 시작해가지고 36년도에 가동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두코바니의 원전 2기 건설 그리고 테멜린의 추가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아랍에미리트 예전에 한번 수주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제작까지 끝냈는데 한 10년 걸렸죠.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수주 따내면 굉장한 호재죠. 이 굵직한 나라를 다 제끼고 가는 거니까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경쟁했는데 이 네겐 탈락. 이제 한국과 프랑스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가성비가 좋으니까 한 손을 좀 선호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체코 수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산과 비슷해요. 폴란드 수주하고 나니까 루마니아 연결되죠. 비슷한 거죠. 체코를 따내잖아요. 그러면 슬로바키아, 폴란드, 스웨덴, 티르키아가 줄줄이 대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체코 수주구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중동에 진출했지만 이제는 유럽의 깃발을 꿇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이기 때문에 꼭 수주를 따내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원전시장은 커지는데 여기서 큰 수확을 한번 거둘지 지켜보시고 수혜주는 한정기수, 한정kps인데 또 그거 말고도 bhi 같은 이런 기업들 또 두산에너 빌리티도 있겠죠. 이런 기업들도 수혜를 좀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방사한 다시 아까 기사는 좀 보여드렸지만 유럽 중동의 전쟁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각국의 군비 증가 기조가 유지되죠.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났는데 개혁령이 끝날 때까지는 임기 유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고 러시아도 반대 입장이에요. 전쟁 지속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이번에 푸틴이 북한 갔죠. 그래서 24년 만에 방북을 했는데 미국은 제재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긴장관계 조성은 방산업체한테는 호재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서한지구 정착종 강화로 대항을 하고 있는데 이쪽 가자지구 전쟁으로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고요. 또 레바노 헤즈볼라 전투기획도 승인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중동의 지정학교 리스크가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유로사토리는 세계 3대 방산 정시회인데 루마니아 K9 자주포 수출협상 여기서 지금 좋은 내용들 나오고 있죠. 중동 사우디 아라배미티 이집트 이라크 등과 수주 협의하고 있고 한국과 아라배미티라는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고요. 동남아로도 수출국가가 확대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업들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 폴란드 또 현대로템은 K2전차 조금 주춤했지만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기대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조는 수리온 헬기죠. 수출기대 KF-21 차세대 전투기사업 양산 들어갑니다. 조선사들은 또 해외 조선소 인수 또 추진을 하고 있죠. 여기 가장 적극적인 회사가 하나오션이죠. 그래서 유럽지역에서 한때 유럽산 무기 우선구매 움직임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구가 좀 부진했지만 어쨌든 한국은 없던 수출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이번에 루마니아만 수출을 따낸다면 굉장한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유럽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무기 만드는데 한국은 무기를 빨리 만드는 왜냐 우리나라는 아직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전쟁 중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어서 좀 이렇게 납기가 빠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산업체들 관심 갖자 뭐 이런 내용이고 조선주 내에서 방산하는 회사가 현대중공화고 하나오션 이쪽도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HBM 수급 점검인데 공급 변수는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의 생산능력과 엔비디아 진입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에 삼성이 엔비디아에 들어가면 공급 과잉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안에 경쟁이 펼쳐지니까 지금은 못 들어가니까 HBM이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HBM3 엔비디아 인증 목표 3분기 목표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이 납품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HBM 공급 과잉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HBM 생산능력을 그렇다고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게 지금부터 HBM 생산능력 증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전통 D램 있죠. HBM 말고 이게 생산능력이 너무 줄었대요. 감산전인 22년 3분기 D램3,4의 웨이퍼 투입량 총합이 1415K 였어요. 여기 K가 1000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1000 만 10만 100만 140 141만 5000장이겠죠. 이후 감산영향으로 1078K까지 줄었다가 올해 말에는 1465K까지 늘어날 걸로 일단 보는데 근데 이 기간에 또 HBM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범용 D램 웨이퍼 투입량은 줄어들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웨이퍼 투입량은 265K고요. 이를 빼버리면 D램 웨이퍼 투입량은 1200K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산전보다 아직은 낮아요. 원복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IT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범용 D램 생산능력을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HBM만 투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범용 D램은 생산능력이 줄어서 아마 정상화시키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공정 투자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전공정이 좋아질 수 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생산향 늘어나니까 전통 반도체 AI랑 좀 무관한 부분이죠. 이쪽이 좀 살아나지 않겠냐. 또 장비 투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동안은 너무 HBM에 집중됐는데 그게 좀 분산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조금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런 하나의 예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자 매수는 어제 좀 특징적인 게 삼성전자 여기에 임원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단체로 사는 경우는 서로 의견일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분들이 전용윤비회장이 아마 중심이 된 것 같은데 총 23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8만원이 사신 분도 계시고 싸게 사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MC넥스는 민동욱 대표가 무려 11억 샀고요. 케어제는 헬스케어 기업이죠. 정용지 대표가 2억 3천 5백만원 매수를 했습니다. 공시로는 현대백화점이 현대 자회사 현대쇼핑을 흡수합병한다고 합니다.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쇼핑이 최근에 사업년도 100억 정도 번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자회사인데 완전히 그냥 다 아예 하나로 그냥 합쳐버리는 거예요. 별도 회사가 자회사지만 어쨌든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현대백화점에 아예 그냥 통째로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현대쇼핑이 한무쇼핑 지분 8.5 한무쇼핑이 뭐하냐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있죠. 요거 지분 갖고 있잖아요. 여기가 진짜 알짜죠. 그래서 한무쇼핑 지분이 더 늘어나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번 합병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땐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닥은 참 답답하네요. 코스닥은 좀 오늘도 답답했고 코스피는 정고점을 어쨌든 넘었습니다. 넘어서 2807포인트에 물론 뭐 엄청 급등한 건 아니지만 2800을 어쨌든 오늘 어렵게 넘어갔습니다. 온도차가 되게 심하죠.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 많이 샀고요. 그리고 기관도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섹터로는 오늘 DBIT이 급등하다 보니까 24% 하루에 올라 버렸고 삼성은 여전히 뭐 그렇게 썩 강하진 않죠. 그래도 8만원은 힘들게 넘었지만요. 오늘 오랜만에 또 피팅주 특히 태광 이쪽이 좀 좋았던 것. 성공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것 같고 하이로코리아도 올라가긴 했습니다. 정유주는 오늘 이노베이션 주가 많이 올랐고요. 사실 2차전지는 좀 빠졌습니다. 상사주에서는 LX인터내셔널 코어롱글로벌 이쪽이 좀 올라갔고요. 자원개발하는 회사들 여전히 강합니다. 가스나 한국가스공사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주도 오늘 괜찮았네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이 특히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좀 올라갔네요. 사실 저희 우리사주 제가 주식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저희 당사잖아요. 이제 사실 5,180원 이게 본전이거든요. 우리사주 받은 게 몇 년 전에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 그대로 전 들고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단가 단가가 5,180원 입니다. 그리고 건설주 조금 강했고요. 교육주 좀 오늘 일부 올라갔고 이제 이쪽이 올라간 교육이나 이런 쪽이 올라간 건 캐리소프트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어제 발표했죠. 부동산 연계해가지고 아이를 워낙 지금 안 낳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이런 정책들 관련된 수혜주들이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석유학은 오늘 롯데케미칼 금오석유 그죠. 이게 금오석유도 분위기 괜찮은데 참 주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좋았고 롯데케미칼도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기사 보여드렸지만 COTC 기억나시죠? 정유사가 중동에 있는 주로 정유사가 지난주 금요일로 아마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드렸죠. 에틸렌 직접 뻗는 거 이거는 중장위적으로 당연히 석유학의 악재지만 그건 아직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올해 석유학은 나아질 거예요. 하반기 상반기보다 그래서 너무 그런 우려보다는 올해는 업황이 어쨌든 좋아지는 쪽을 본다면 우리가 석유학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는 거죠. 올해는 근데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구조적 성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 꼭 염두해두시고 적정하게 주가 오르면 좀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동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도 오늘 괜찮았고요. 어제 데브시스터즈가 좀 급나게 했는데 오늘은 좀 올랐고 펄오비스 W게임즈 NC소프트까지 다 고르게 반등했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현대사무케 개발만 조금 빠진 것 같네요. 삼성물산도 약간의 조정은 일부 있었고요. 백화점주들도 오늘 조금 올라왔습니다. 롯데쇼핑이 오늘 좀 살아났네요. IT는 오늘 LG디스플레이가 정말 힘겹게 힘겹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조선주는 오늘 좀 혼조세웠고요. 하나우션이 좀 빠졌고 한국조선해양이 15만원 진짜 거의 다 예전 고점 맞죠? 몇 년 전에 한국조선해양 고점이 주봉상 얼마 그 전에 거의 다 오긴 않네요. 그래서 꼭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기왕에 온 거 그리고 조선기자재도 좋았고요. 편의점 폴더블포 오늘 어쨌든 지수 상승폭에 비해선 상승 업종들은 되게 고르게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반도체는 생각보다 안 좋았고요. 일부 자람테크는 14% 빠졌고 유리기판 쪽도 오늘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많이 올랐죠. 이쪽도 특히 JNTC가 일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HBM도 일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한미는 대단한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는 그냥 고가원합니다. 잘 버티고 있고 반도체 재료 쪽 좀 빠졌지만 KC택은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주항공주는 오늘은 좀 안 좋았어요. 오늘 덕산 전화이메달 한국항공우주 조금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뉴스가 나온 건 없고요. 미용 의료 기기도 오늘은 좀 안 좋았고 APR도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AI 면세점은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 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도 아직 부진한 상태 그대로고 랜드 쪽도 오늘 그렇게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씸텍 하고 원익 IPS DNF 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생각보다 좀 좋진 않았어요. 소부장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좀 반등 해줬고 그 다음에 삼성 화재가 좋았고요. KB 은행주 좋았고 오늘 아무래도 SK 한테 좀 부정적이었죠. 근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노베이션 한테는 좋다 보니까 이노베이션 은 급등 새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많이 빠졌고 가스 공사 급등 했고요. 한진칼 삼양 식품 은 좀 급 나겠습니다. 석유 화학은 좀 올라갔고요. 코스닥 에서는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 에코프로 비엠하고 에코프로 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고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고요. 하루 옛날에 레고캔바이오죠. 여기가 오늘 11%나 요게 좀 레고캔바이오가 생각보다 좀 부진했어요. 근데 오늘은 힘을 냈습니다. 반도체 소보장은 대부분 안 좋았고 2차전지 장비도 P&T가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좀 빠졌고 주성원 이타 반도체 장비는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숲이 좋았습니다. 오늘 아프리카TV 숲도 카페24랑 좀 흡사한 인플루언서 모델이죠. 그래서 분위기 좀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뭔가요. 카페24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반면 가온칩스 같은 반도체 안 좋았고요. FST도 요새 좀 흘러내립니다. 많이 올랐다가 조금씩 빠지고 있고 반면 중국 반도체 규제 수혜주인 넥스티는 오늘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스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는 카페24 숲 리가켄바이오 디케이락 태강 아나페스 제주맥주 같은 기업들이 좋았고 반대로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 선진 뷰티 화장품이 요새 좀 빠집니다. 화장품 주들이 우양도 음식료 쪽인데 많이 올라서 그랬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녀 공장도 좀 빠졌고 이 정도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화장품의 특별한 문제는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오늘 코롱글로벌이나 깨끗한 나라 급등이고 DBi텍이 오늘 정말 오랜만에 폭등세를 보여줬고 LX세미콘도 어제 한번 상담해드렸죠. 정말 안 좋은 얘기밖에 없고 경쟁자 들어온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좋았고 주가는 이미 그런 걸 반영해서 버텨내시면 돼요. 버텨내셨다가 어느 정도 레벨업하면 그때 좀 약간 줄여 나가면 되겠죠. LX세미콘도 중국과 좀 경쟁을 일부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 견제를 계속해준다면 일부 수혜도 예상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좀 더 봐야 되겠고 오늘은 오랜만에 올랐고 그 다음 이제 풍산은 우리가 구리 관련 줄 알지만 사실은 방산도 합니다. 포탄 오늘 4% 반등을 했습니다. 반면 오늘 국제약품 삼양식품 SK 하나우션 APR 이런 기업들은 조금 흔들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좀 전달해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전에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 내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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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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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